아니 입에 안주같은거 물려준다고 안주 뭘 뭐 물리는거 왜 왜 아니 안주 물려준다고 안주 뭐 냉동 망고라든지 어? 요런거 수빈이 그럼 안주 안먹는걸로? 음 여기가 처음에 시발점 거기구나 갑자기 가슴에서 꺼내는거 아냐 열쇠? 뭘 읽어줘? 이거 읽어달라고 지금 대사? 뭐 후레쉬 먹어도 되고 처음처럼 먹어도 되고 찾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손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인도해주지요 그녀의 사랑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사랑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읽어달라는거야? 당신은 내게 해줄만큼 해줬소 지우 고맙소 아 난 가야겠소 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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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브라독 원정대에 브라독 잡았죠? 자 미션 따위 필요없습니다 예 저는 이 게임을 완료하는데 그게 있지 예 어? 뭐지? 뭐지? 이건가? 어? 어? 뭐지? 오케이 춥 춥 춥 춥은 아니 읽어달라매 읽어달래가지고 그대로 읽어줬잖아요 춥 춥 춥 춥 춥 춥 춥 춥 아니었습니까? 어? 안녕하세요 펭귄목동님 야 펭귄도 목동이 있습니까 펭귄도? 펭귄님 아하 아하 자 들어오신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쵸? 아하 아하는 아프리카로 하이라는 뜻이죠 예 아 펭귄 폭동 아니 난 펭귄을 막 이렇게 목동들이 막 이렇게 키우는 건 줄 알고 내가 이게 잘 안 보여요 글씨가 예 펭귄 목동인 줄 알았잖아 자 지금 한 반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나이가 있어가지고 아 눈이 침침해요 요새 우리는 더욱 노력해서 조직을 확장하고 이곳에 확고한 기반을 다져야 하네 이번엔 실패했지만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합니다 진실을 찾아 올쏭 올쏭 뿐만 아니라 이제 찰스를 우리 품으로 받아들일 때가 온 것 같네 우리와 함께한 이후로 과오를 범하지 않고 충성을 입증하였네 그는 우리의 지식과 모든 이득을 공유하게 될 것이네 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가 그럼 찰스 이리 오게 자 이 게임의 내용이 암살단하고 템플 기사단하고 싸우는 거에요 네 네 갑자기 손 자르는 거 아니야? 어? 어? 얘네가 템플 기사단이었어? 얘네 암살단 아니었나? 누가 주인공이냐면요 저 머리에 제동모자 쓴 애가 주인공이거든요 어? 얘네가 템플 기사단이었어? 얘네가 암살단 아니고? 나 여태까지 뭐 본거지? 어? 얘가 주인공이거든요 얘가 주인공인데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얘가 방금 걔에요 얘가 막 그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막 이래요 어? 쟤네가 템플 기사단인가? 아닌데 쟤네 암살단인데 환생은 아니고 뭐 저런 기계로 막 과거로 돌아가요 어? 얘는 이제 데스몬드라는 남자구요 어? 이거 자세한 스토리는 어? 어세신크리드 원투를 하셔야지 이해가 된대요 저도 원투를 하지 않아가지고 스토리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아까 아침에 방송할 때 다음 팟에서 어? 한 분이 오셔가지고 조커님 아하 아하 아프리카 하이란 뜻이죠 어서오세요 그분이 이제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줬어요 템플러는 세상을 막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어? 그 힘을 세상을 지배하는데 쓰지 않고 무슨 뭐 힘을 억제하는 약간 귀족같은 대신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 평화롭게 다스리는 네 그런 쪽이구요 암살단은 이제 약간 자유의지를 막 주라는 그런 애들이래요 그래서 둘이 약간 대립하는 그런게 어세신크리드래요 네 정확한건 뭔지 정확한진 모르겠어요 자 들어오신 조커님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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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한 정보들이 나오구요 네 아무 버튼이나 누르세요 뭐야 또 타? 아니 못생겼어 예아 히어리거우 어? 이번엔 여자로 하네 어? 설마 그 그 남자 아인가? 자 와리가리 가능합니다 와리가리 하하 자 하하 춤춰 하하 하하 열 하하 하하하 왼쪽Life 흙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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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훅가 ваши 아 자조커님 이에요? 아 아까 그 그분이셨나? 네 예비군 잘 갔다 왔는데 아 아까 그 다음 팟에서 그 설명해 주시던 분이 조코님이에요? 아 그렇구나 네 잘 갔다 왔죠 6천원 받고 왔습니다 네 춥다고 막 징징 댔더니 빨리 보내줬어 제가 2번이었거든요 2번 두 번째로 가가지고 에 가서 아니 동대장님이 엄청 안 끝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동대장님 아 오늘 날씨도 춥고 아니 작년에는 막 목장갑도 줬는데 그쵸 사일러스 잡다가 방종했죠 아 정확하네 아 초코님이 다음 팟 그분이었어? 루카스였나 루카스 뭐야 왜 혼자 말하고 있어 아니네 어 혼자 말하고 있었지 않았나 아 친구 아이디로 어 이번에 꼬마애로 하네 얘네 뭐라고 씨부렁씨부렁거리는거지 예비군 예비군 저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에 이제 향방 기본이라 그래가지고 여덟시간 가서 훈련뛰는 것만 하고 오면은 끝나요 예비군 알겠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내 헤지드로 어휴 미안합니다 어휴 미안합니다 어휴 미안합니다 어휴 미안합니다 아저씨 비켜 이 자식아 비켜 인마 어깨빵 이 자식아 어깨빵 이 자식 이 자식 좀 빠른데 보통 이렇게 밀면 밀쳐지는데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아저씨 비키세요 민방위는 어 예비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7,8년차인데 7,8년차에는 훈련이 없을 뿐이지 민방위 소속 아 예비군 소속이요 예비군 소속 그 다음에 이제 8년이 지난 다음에 9년때부터 이제 민방위 소속이 되는 겁니다 헤이덕 지오 아아 그렇구만 그렇구나 펭귄봄토님 궁금하신 어 스토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조커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조커님이 아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조커님이 어세신크리드 약간 어 약간 덕후 같애 어 어크덕후 어크 덕후 어크 덕후 어크 덕후 아까 그거 보고 아니 막 그걸 알더라고 어떻게 아는거더라 와 신기하더라고 어 친구들 찾는거네 너넨 다 죽었어 너넨 다 죽었어 너 걸렸다 어 좁은 야 꾸르트 없으면 요 꾸르트 주세이영 아 또 요거 내 어 수빈이 약간 나랑 같은 세대의 사람인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내 나이대 사람들이 하는건데 이상하다 오케이 너 걸렸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한마리 잡았군 한마리는 분명히 나무 위에 있을거야 자 자 요렇게 잡당한게 좀 있어요 어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게임하는데 재미있어요 어 자 이놈 또 찾았다 어떻게 알긴 딱 보이는데 어 보이는데 숨어있으면 되니? 어 안보이게 숨어있어야지 자식들아 여기로구만 어 여기로구만 너네 걸렸어 어 아 뭐야 이렇게 되면 안 이렇게 되는 거야? 아 씨 아니 나는 이거 단서 찾을라 그런건데 안되겠다 이렇게 된거 뛰어들어 그냥 어이 뭐고 아이씨 늑대 자식이 야 아직 나도 못찾았다잉 아 여긴가 와 걸렸다 이 자식 자 다 찾았습니다 가자 빨리 다음 퀘스트를 깨야돼 난 바쁜 사람이야 에 에 다 찾았어요 에 애들 다 찾았고 아닌가 다 찾았을텐데 샤아 어 야 이건 뭐야 빵쿠뚱쿠처럼 생겼네 라둔하게두는 어머니의 교육으로 영어와 모호크어 두개를 한다는데 조코님은 영어 모호크어 그 다음에 영어까지 합니다 3개 엄청나죠 숨을 곳을 찾으라고 역시 제일 멀리가서 숨는게 제일이겠지 좋았어 여기야 어 뭐야 뭐고 뭐고 얘네 뭐고 어 어 뭐지 어어 어 친구 아들을 죽이는거야 지금? 어? 친구 아들 죽이는 거야?